더 잘 보여 친구들에게 진정한 나를 보여주고 싶었어 응? 내가 다닌대 출발해볼까? 어? 망 뭐해? 레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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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지다 5분 후 아니 그건 그때 춤출 때 헤드스피 날 때도 푹신해서 좋더라고 이럴 때도 필요해 바로 마녀필 곧 알게 될 거야 목표? 이젠 마스크를 벗고 무대에 오르고 싶어 나랑 같이 도전해 줄 거지? 당연하다 당연하다 많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미미라고 컷 넷 넷 넷 알게 될 거 컷 동기 뵈 사랑 간식 성격 의